NH농협은행 모바일 플랫폼 오런뱅크가 출시 17개월 만에 가입자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지난 16년 8월 출시한 오런뱅크는 실이용자 비율 77%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. 간편 송금, 경조사 초대장 보내기 등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. 앞으로 농협은행 오런뱅크 사업부에서는 농협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고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 돋보기 기능을 탑재한 큰글 송금과 귀농귀촌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는데요. NH농협은행은 150만 명 돌파를 기념해 2월 18일까지 고객감사 이벤트로 모바일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를 실시합니다.